방송은 하던대로 하는게 맞는거같아 기다려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이제 문제 안일으키고 열심히 할게요 진짜 미안합니다 아니 나 근데 놀란게 저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엄마가 뭐 유튜브 쉬는거 아니었냐고 뭐가 올라온다고 보니까 막 무슨 뭐였지 뭐 배골아 배아파 뭐 별거 다있던데 아니 근데 메일로 저한테 메일로 이런게 왔어요 뭐 롤클럽 뭐였지 롤클럽 장지환인가 그건데 트롤한다고 배드립하고 이거 내가 안만들었거든 제가 관리도 안해요 그거 제 팬 아니에요 그거 그거 제 팬 아니고 제 안티팬이에요 진흥저 그러니까 저한테 뭘 하시면 안되고 닉네임에 장지환 괴물집 들어가면 다 같이 하세요 그냥 저 이거 한달만이라 똥싸도 좀 양해해주세요 님들 제가 홈 금방 찾을게요 어차피 클라스는 영원하니까 네 아 저 와우 할거에요 할거에요 근데 와우 방송은 시즌 끝나고 어 죽됐다 어 어 어 나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아니 레오나 좀 하는거 없는데 근데 왜 레오나를 했지 왜 레오나를 했지 쓰레쉬바탕하면 안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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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어어어억 으어어어억 하하 하하 이 맛이구나 와아 에잇 현재 시간 2019년 9월 6일 이제부터 시간은 다시 꾸른다 에잇 에잇 뭐해 아 카타 왔다 아니 카타 왔잖아 맨매딩 안하나봐 레온아 개그캠이네 진짜 아니 어떻게 한 달 쉬던 사람보다 못하지 얘네는 이래서 다 따기가 극혐이야 아 근데 사실 뭐 내가 한 달 쉰다고 못해질 사람도 아니긴 해 오늘은 생방송 처음 보려는데 자숙하러 가는게 말이 되냐 시발 아 이 시발 기다리다가 말아빛쳐져 미라 될 뻔했다 이빨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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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도끼한거 축하하는데 너 때문에 실기준비 조작사 고닭대 아 이 시발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죽겠네 아 정글 하는거 하나도 없어 아 뭔 개소리야 계속 했으면 그만하지 지금 지금 자 한 달 쳐도 이 정도인데 지금 한 달 쳐도 지금 루시안 얘는 맨날 했을텐데 롤 개바르잖아 아아 진짜 진짜 탑하는 새끼들 어떻게 이러면 한결같니? 지완아 너는 한달 자숙했으면 나머지 한달 지휘일 없이 우리한테 보답 싸대기 개마렴 아 지금 멀티태스킹이 너무 안된다 이게 안하면 지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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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이거 뺏어 그냥 아 저번달 친구비랑 이번달 친구비 내려왔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아잇 보거야 고맙다 아니 무슨 친구인데 뭘 주고 그러냐 고맙습니다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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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니 근데 진짜 나 쉬어도 이 정도인데 안 쉬었으면 진짜 나도 날 모르겠다 내 티어가 어딜까 도대체 원래 티어가 어딜까 나는 아아 알바다 이건 근데 이거 아트루스 제압킬이라 먹을만했어 이거 그리고 본인 나라 살 문제지 내가 오지않을만하잖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서포트 도구라고 하면 욕하는거 내가 유행시켰다간 나는 채팅으로 그런적이 없어 난 마이크로만 했어 아니 그 나는 채팅으로 막 도구라고 한적이 없어요 전 마이크로만 그랬지 근데 솔직히 명언이잖아요 저 아니요 서포트 도구다 많은 원디들의이이이이이이이 가슴을 뜨겁게 만든 말이죠 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구 너 땜에 와드ight 이제 못먹는다고 원디들이 욕한다고 근데 그거 장애는거거든 그럴거면은 그냥 아예 실수도 다 뺏어먹지그래 강컥 아이구..많은 고맙습니다 군대 잘 갔다오세요 고맙습니다 저 이거 하다가 안되면 희성이 불러서 교화하려구요 아아 꺼지라고 뭐하는거야? 뭐해? 이거 먹어 이거 아 양날돌끼면 좀 불용이네 이거 아 쏘리 아 말하지 양날돌끼나온다고 아 진짜 아아 아 나 솔직히 못됐다 하는걸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거 졌다 개 개새끼들 와 쟤 오공 술 먹는거봐 아 지금 잘하는거래 오공하냐고 나 저격해서 이새끼는 와 존나쎄 진짜 지환이 집중하게 도내 그만하자 아 그러시진 않아야 돼요 어느정도 멀티태스킹 됩니다 이제 아 형씨 나 왜 장산돼서 그러면 안되지 응? 반응을 못했다 네모 사과 방송을 안하네 사죄의 의미로 질컷을 응맞춰서 어? 아 진짜 ㅈ같다 지환아 너 없을때 심연제 먹고 너기를 기다렸다 아 진짜 아 빨리 쳐 졌어 현재 시각 2시 36분 아 아 아 아 씨발 언제 차이당했다고 ㅈ같애 진짜 아 저거 씨발 나만 하던건데 루시안 씨발 존나 못하는데 진짜 상관없어 어차피 라인제 내가 이겼어 어차피 쟤는 롤만 하던애고 나는 저 봤다 온 사람이고 마스터였네 별거 없네 성형 뭐 성형이야 아 뭐해 아 ㅈㄴ 웃겨 안친거 봐 아 기분을 안해 내가 이래서 답당이 속도 ㅈㄴ 싫어한다니까 나는 하는게 없어 아 플래시 있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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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ㅈㄴ 믹상이야 ㅆ ㅈㄴ XXX iens probl ste uts 아 그건 уса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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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ㅢ ㅈㄴ ㅈ ㅈㄴ ㅈ feel ㅈ points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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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 ㅐ 뱉 ㅚ ㅈㄴ ㅹ ㅈㄴ ㅇ Д ㅈㄴ ㅙ ㅐ ㅈㄴ ㅈ. jets ㅈㄴ ㅇ ㅈㄴ ㅂ 아 시바 아 시바 뭐야 아 진짜 존나 안죽네 아 빼빼빼빼 했어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레이스 진져 믿고 있었다구 시즌을 건들지마 이번판 느낌 좋으니까 나만 싸지말자 이번판 또 안싸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판 사랑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비군 모딩 쿠쿠르쿠쿠쿠 시즌 어디갔어? 알반데? 뭐라 안발렸어 아 아 개새끼 여기 안 망하면 아 개알해 그래서 예판 캐리 했지 그냥 글리츠 데리고 이긴거면 언딜 캐리 맞아요 끌었을때 그거를 따는것도 언딜지 기량이에요 오히려 질수도 있어 의자 모르겠어 13만원인가에 샀었는데 가격만 기억나네 별로 안좋아요 근데 이거 의자는 내 생각에 진짜 돈 많이 모아서 한 2,30짜리 사야돼 10만원짜리 애매한거 상품을 안좋은거같애 이거 허리아파 이 의자 이거 버리고싶어 아니 대전 사시는 분 이거 진짜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허리 아프고 나발이고 저거 받아서 중고나라에 올리면 200만원에도 할리듯 유의 치 치 치 치 치 저 의자 누가 안주려고 가져가냐 앗! 나 마이크 나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존나 병신같애 치 aixòми 존나 장피해 앞…. 떵떵뱃뱃뱃뱃뱃뱃뱃 OK 풀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뱂뱃 네일스 네일스 고맙습니다 법동중 나오셨어요? 법동중 쓰레이드 진짜 많았는데 나 삥 존나 뜯겼어 법동중 pts도 나왔어요 pts 저 나온 중학교가 내가 덤프할때도 그 맨날 학교 끝나고 PC방 갈때 아바타 다 벗어서 밑에 내려놨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이거 구란줄 알아 진짠데 몸은 정났다 와우키고 3명에 지환아 돈의 소리 아주 조금만 줄여주면 안되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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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다 우린 너의 목소리를 듣고싶었고 먹어먹어먹어먹어 은수어 지환아 이번에 예비군에서 만나면 만원 현금으로 줄게 2인기몰이 해줘 야 나 진짜 만원 현금 주는 사람 있었어 내가 그 저번에 가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깜짝놀랐어 저런거 없어요 매일 저녁을 먹었어 지환아 이젠 어디가지마 지환아 너고보면 보듯할줄 알았는데 어느편이거 보고 기분 나빴다 나쁜 지환이 아 죽됐다 이거 아 리신이 다 쓸어 담을 수 있겠는데 아 안되네 지환아 다투를 어떻게 되냐 집주인 딸래미 벌냐 유달이랑 준표에 미친 집주인 딸래미 벌냐 아 이거 못봤어요 아 저번에 탑툰님이 후원해줘가지고 탑툰 본다 그랬는데 못봤는데 말 돌리지말고 이색이 탑툰에서 돈 받고 레진풀결제 때렸잖아 뭔소리야 아니야 재밌어 좋아요 아니 10만원 주면 아 크크 돌아왔구나 쥐태시기 방송시 정딱대 크크루크크 딩딜 아씨 홍국스먹을 바에 뜨끈한 국물 있고 밥까지 한그릇 뚝딱인 든든한 에이씨 이거지 아 아 존나 멋있어 베프트다 아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제가 지금 게임하느라 리액션 잘 찍는게 아니라 못듣는거에요 뭔지 잘 집중할때 옆에 있는거 잘 안들리잖아 그래서 어 뭐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 아 쉬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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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드립니다 제이퀴 모노라카가 인텔 펜타 내놔 지랄안해지요 가는건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 아니이 개소리야 돈에 안한다는 이야기는 하하하하하 뭔소리야 아 이거 타이밍이 좋았던거야 아 근데 진짜 내가 아 그렇게 저 일부러 씻고 그런거 아니에요 진짜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코인지 모르겠슨 릴리은 쿠쿠르쿠쿠쿠 뭐야 이 새끼 아 맞아 아 쉬발 이거 같이 맞네 아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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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아 이게 블리차원애들 많아 짜증나죽겠어 패치를 왜한거야 아니 쉬발 패치를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아 도대체 그랩 거리 상강하나 했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그랩 쿠릴때 주변 어? 파티원 방어도라도 올라가던가 어? 너 쉬는 동안 어디서 코 키우는 뭐 좀 배워서 했냐 어째 점점 더 커진다 아아 아니 미친놈 뭐야 2019년은 장지환 한달 자수 때문에 11개월로 친다 네 인스 좋아요 라인 건들지 말고 아 시발 진짜 짜증나네 아니 개새끼 뭐하는거야 와도 같이 지워주지라도 하지 그 백환 노틸러스 했으면 마스터 갔어요 아 시발 아 이 새끼 벨트가 있어 무슨 아 아 이 새끼 여기 왜 가 있는데 어? 왜 가는데 거기를 에이키를 어디서 따니 아칼리를 왜 키우는데 진짜 아 아 무슨 누누 초수정글인데 왜 이렇게 털리냐 아 진짜 쓰잘데기 없는거 봐 아 이 새끼 뭐야 아 이 새끼 뭐야 아 아 실버 하나서 도망갔더만 한달 못했는데 이 시점에 와우를 한다 오우세이 그건 아니지 아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래 아 카이사 그렇게 하는거 으아 아 아 아 아 Lawrence 저 나한테 왜 이러냐 아 유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 저거 아 몇 명 실려 나갔다 아 이런게 왜 이렇게 새 아 아 Mend 다 쎄졌네 그냥 아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지난달엔 하루하루가 지록같았는데 졌다 이거 아 너무 심해 진짜 미드 맞아 이거 이거 왜 줘 이거를 피파하면 돈써야되잖아 눈치없네 이빨 씨발 아 레이스 집에 가자 아 아 안돼 아 됐어 됐어 다 잡았다 다 잡으면 됐어 레이스 캐틀 좀 한다 근데 갈리오 왔었네 아 보호막 좀 빨빨 줘라 아 보살 와 앨리스야 왜 아 나 타카 네드 이해가 안돼 잘못 깨우치고 자숙한 이 다시 텐션 높게 파헤진 않은거 아 근데 한달 쉬어도 이정도네 나는 나는 어떻게 되먹은 놈이지 포로 했어야 됐나 이거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이번데 형 다 배합하던데 형 다 배합하던데 한톡이 달아줘서 고마워가지고 한 번 도배했는데 나 트위치 채팅 원구 밴 먹었어 미안해 풀어주면 안될까 아이디 허줌 할배 모심이야 쿠쿠룩쿠쿠쿠 쿠쿠룩쿠쿠 지완님 피지컬이면 빙컹 아이 그런게 어디서 흔들리지마라 오케이 가자 가자 자숙 한달동안 유튜브 다시 보기 다하고 아니 쟤 뭐해 매일 장지환 검색해보고 장지환 갤러리도 매일 받아서 사랑해 쿠쿠룩쿠쿠쿠쿠쿠쿠쿠 아세요 쿠쿠 야 이거 내가 왜 맞아 여러분을 아니 시발 어이없네 아 이거 돼? 뭐야 이거 어 야 애들이 던진다 재밌어 젠장 케이틀린 믿고 있었다고 누구든 맞죠 잘생기면 만원 실패 코코 오우쉽 리붕 리붓 딩스 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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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